지난 3일에 있었던 첫 TV 토론 많이들 보셨죠. 그다음 2차 TV 토론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대선 후보들의 2차 TV 토론이 바로 내일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 실무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 측의 이의제기로 무산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관련 이야기 들어보시죠. 토론 깊이 윤석열 후보를 두고 네티즌들이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윤결열이다, 런석열이다, 윤도망이다. 대선 토론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런 생때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 측에서 한 이틀 정도 연기를 요청하셨고 저희는 10일이면 좋겠다라고 했고 민주당이 10일은 자기네 사정이 있다. 11일로 하자. 그렇게 해서 거기에 합의가 된 것이고요. 저는 뭐 아마 우리 당에서는 실무자들이 다른 것보다 기자협회하고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종편이나 보도 채널도 들어와야 된다는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뭐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습니다.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는 토론 무산이 윤석열 후보 탓이다라고 공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TV토론 무산 책임을 두고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요청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사실과 또 다르다라는 반박을 내놓으면서 진실 공방마저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토론을 11일에 열자고 제안했는데 글쎄요. 국민들은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8일은 그럼 왜 안 되는 겁니까? 불과 며칠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네 사실 뭐 8일이라서 안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후보께서도 얘기했지만 아니 뭐 당장 내일이라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저희 내부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토론을 윤석열 후보 굉장히 잘하셨어요. 그래서 뭐 저희는 토론 전혀 꺼리 끌 것 없다라는 입장이고요. 다만 저희가 지금 준비되고 있던 기존에 협상되고 있던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우리가 종편에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실제 우리 훌륭한 채널A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런데 유독 JTBC와 기자협회 주관으로 하게 되면 또 시청자분들의 오히려 선택권이 좀 제약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일부 편향성이 좀 문제된다라고 하는 저희 내부 실무진들의 이의 제기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꼭 8일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종편 4사와 보도 채널 2개사가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짜보자라는 것이 저희 국민의힘 실무진의 의견이었고 그 부분을 저희 윤석열 후보가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